음악 저희가 믿음의 사람들에서 계속 믿음에 관해서 히브리서 11장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30절 보시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 딱 한 절인데요 아마 작년에 벌써 작년이네요 우리 성도인들과 함께 성기술래를 다녀왔을 때 여리고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함께 가셨던 분들 여리고를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스라엘에 헤즈골라하고 전쟁이 일어나서 언제 다시 재개될지 모르지만 참 그것에 평화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고 정말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또 죽는 이들을 보면서 참 너무나도 마음이 찹찹한 마음이 참 많습니다 여리고 하면 성경에는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여리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리고로 가는 길 요르단 사해에서 사해 이스라엘에서 강이 흘러 요르단 강이 흘러서 흘러서 밑에 사해바다로 들어가죠 그 사해에서 북서쪽으로 올라가면 거기에 있는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성지술래를 가면 이스라엘 가서 국경을 넘어서 요르단으로 들어가면 그 요르단 쪽에 이제 그 도시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안에 있지만 또 아랍인들만 사는 동네가 되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진입하기 위한 주요 관문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게 옛날 여리고 도시입니다 해발 고도는 지중해 해수면보다 약 250미터나 낮습니다 그러니까 옛 여리고 털을 발굴한 고고학자들은 여리고가 약 1만 년 전에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라고 추정합니다 그만큼 가장 오래된 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이 이렇게 높고 큰데 여리고가 이제 무너진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의 여리고를 보시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 폐화죠 이렇게 정말 그늘도 없는 곳에 올라가서 이렇게 사이트를 보는 것도 힘든데 이야 저 그늘 없는 데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돌았다 참 쉽지 않은 장면을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건 여리고는 구약에서 뿐만 아니라 신양에서도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여리고를 향해 갈 때 거기서 길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바디메오 소경을 만나죠 바디메오 소경을 만나서 그가 소리 지릅니다 다위세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기 서서 그렇게 막 소리를 외치는데 제자들이 그냥 시끄럽다고 외면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그 소경의 믿음을 보고 그의 눈을 뜨게 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가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 예수님을 꼭 보고 싶어서 나갔더니 키가 작고 예수님을 볼 수 없어서 뽕나무 나무에 올라간 사케오를 만난 것도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케오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유의하리라 라고 하시고는 그 예수님을 만난 사케오가 어떻게 됩니까? 변합니다 변해서 자기가 남의 돈을 등쳐먹은 거 다 그냥 갚아주고 배 이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의 재산 반을 나눠서 나눠주고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은 또 비유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을 이야기하죠 바로 그게 또 여리고라는 이 도시의 이름이 나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세례요원에게 세례를 받고 그러면서 하늘 물이 열리고 비둘기가 성령같이 임하시고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운성이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고 난 예수님이 곧장 어디로 가죠? 광야로 가서 40일 금식기도 하세요 40일 금식기도 할 때 마지막 마귀가 유혹했던 것이 또 이 여리고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Mount of Temptation이라는 게 있어요 Mount of Temptation이 지금은 예수님이 그 유혹을 받아 말씀으로 이기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회가 시작되어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 저 뒤에 산에 보면 동굴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사는데 수도원이 생긴 거예요 지금도 수도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는 멸망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포가 단지 구약에 나오는 여호수화에서의 여리고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그 여리고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펼쳐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화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은 본문에 보면 6일 동안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돈 다음에 그 다음에 나팔소리가 들리면 크게 함성을 외쳐라 그러면서 여리고가 무너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그들이 듣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그대로 행했을 때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여호수화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에 전달했을 때 어떻게 보면 여호수화의 믿음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여리고성을 함락시키셨을까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너무 쉽죠 간단해요 솔직히 이런 이야기는 늘 반복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당연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도 당연히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여기는 게 잘 안 돼요 당연시하다 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있는데 여러분 모든 삶의 기초 이것이 공부를 하는 것인지 사업을 하든지 큰 비즈니스든 기업을 운영하든지 아니면 운동선수가 되든지 악기를 다루는 뮤지션이 되든지 아니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든지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 다 공통적인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기본에 충실하다는 거예요 기본이 탄탄한 거예요 겉으로 아무리 화려하게 보여도요 기본이 탄탄하지 않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의 허점이 계속 보이고 실수가 보이는 법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우리가 묵상 그러면 여러분 제가 또 반복합니다 이게 우리 교육의 교육이 뭐죠? 반복이라고 그랬어요 말씀 묵상의 네 가지를 한다고 그랬죠 말씀을 읽으면 우리 묵상한다고 그러잖아요 뭘 묵상하셨어요? 뭘 묵상하셨죠? 제일 첫 번째가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읽은 말씀을 통해 이 한 절이든 한 장이 되었던 여기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발견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누구세요? 오늘 읽은 말씀에 하나님 누구신가? 두 번째는 내가 감사할 게 무엇인가를 찾는 거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가 뭐죠? 내게 주신 교훈이 뭐고 은혜가 무언가를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깨닫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냥 감상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게 깨닫게 하신 그 말씀과 교훈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하는가 이게 네 가지 크게 네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야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은 누군가예요 여러분 말씀이라는 건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는 것이지 나의 지식을 많이 쌓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는 하나님이 그 말씀이 내게 교훈과 은혜가 되었을 때 그게 내 영의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이지 그냥 한 번 읽고 지나가는 건 절대로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고기 먹어 프로틴을 위해서 먹는다 할지라도 그게 내 몸에 하나도 영양가를 주지 못하고 배설물로 나간다면 그 사람은 건강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 말씀을 약속을 믿는 것 이게 가장 기본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무엇을 어떤 약속을 믿었는가 믿음으로 7일 동안 광야 40년을 마감하고 그렇죠? 홍해와 요단강을 기적으로 건넜는데 이제 그렇게도 바라던 가난한 땅이 바로 눈앞에 있어요 요단강을 건넜어야 가난한 땅이 들어왔다니까요 그럼 이제부터 순탄화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나타납니다 아까 보셨듯이 그 여리고성은 되게 컸어요 그런데 대조하는 게 있죠 여리고성을 함락한 후에 그 다음 성이 뭐예요? 아이성인데 그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고 너무 쉽게 함락할 수 있다고 교만해서 아이성을 함락하지 못합니다 문명의 발단 애국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을 제압할 만한 소위 말하는 첨단 무기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훈련된 정의의 부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쟁에 이기려면 오늘날도 무기가 좋아야 하고 군인이 있어야 하고 뛰어난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미국이 왜 슈퍼파워로 얘기하는지 여전히 미국이 여러분 이 군사 무기에 들어가는 쓰는 돈이 엄청난 돈을 투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미국처럼 무기를 잘 만드는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기 아시아의 조그마한 나라가 무기를 만들어 파는 나라가 됐어요 그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제가 가끔 뉴스를 보면요 이야 참 대한민국 대단하다 대한민국 대단하다 무기를 만들어 수출하고 있어요 이라크 저기 푸틴이 말이죠 우크라이라를 들어갔는데 걔네는 무슨 무기를 받았어요 북한에서 만든 무기를 받았었는데 완전히 이거는 날아가다 펑펑 그냥 터져버려요 그런데 한국에서 도와주는 무기들은 정확하게 가서 이런 걸 보면 그런데 무기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받은 군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훈련받은 군인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전략가들이 있어야 돼요 전략가들 미국은 근대에 들어와서 한 번도 전쟁에서 진 적이 없어요 월남전 빼고는 그런데 보세요 계속 전략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떵떵거리는 저 어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게임이 안 된다는 거죠 왜? 전략을 가진 사람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길 수 있을까요? 세상 생각으로 우리는 여러분 전혀 이길 수 있는 확률은 0.0001%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 그냥 하나님이 야 하루에 한 번 돌고 일곱 번째 일곱 바퀴 돌아 그 명령에 그냥 순종했다라는 거죠 여수와 6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야마 여리고는 굳게 다쳤고 정확히 얘기해요 굳게 다쳤다 여리고 성이 문을 닫으면 절대로 들어오고 나가는 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출입하는 자가 없다라 여하께서 여수와 이랬을 때 보라 안대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신념이나 과학의 법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인데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주셨어요 내가 저 여리고 두 번째 그 왕 세 번째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겼다 여러분 이거 넘겼다라는 건 과거형입니다 이미 끝났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그대로 따라가면 그 함락하는 건 내가 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할 거라는 거 그래서 7일 동안이란 얘기 뭐죠? 7일은 하나님의 숫자잖아요 그런데 7일 동안 믿은 거예요 어떻게까지 끝까지 믿은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5일 하고 끝나면 여러분 그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 그대로 행하면 아니 행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우리 살다 보면 우리 살다 보면 굳게 다쳤고 출입하는 자가 없는 인생의 여리고성을 만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여리고성이 있어요 내가 보기에 두렵고 힘들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그런 여리고가 있다니까요 아마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는 진학의 여리고가 있을 것이고 또 취업의 여리고가 있을 것이고 결혼이라는 여리고가 있을 것이고 질병의 여리고가 있고 경제의 여리고가 있고 인간관계의 여리고가 있을 수 있고 노년의 여리고가 등 각종 난공불란 같은 여리고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면 여러분 그게 불행 끝 이제 행복 시작인가요? 이제부터 죽은 거야 좋은 대학 가면 무슨 공부가 쉬운지 알아요? 여러분 좋은 대학 가면요 내가 고등학교 때는 1등 2등 했어 그런데 세가 미국에서 다 1등 2등 한 애들이 다 모이니 말이에요 죽을 맛이라고요 아세요? 그거 아세요? 그러니까 그거 잘 보고 아이들 대학 보내라고요 가서 말이에요 질질 그냥 그거 못하는 애들은 거기 갔다가 학교에서 쫓겨나는 이사들 많아요 현실을 알아야지 그 아이에 맞는 학교 가서 그 아이가 자기가 적성에 맞는 걸 해야지 말이죠 그거 안 해가지고 직장 없는 이세들 있어요 다 잘되는 거 아니에요 좋은 학교 들어가면 이제 행복이라고요? 아휴 정말 아빠는 엄마는 말 뭐 공부해봤어? 미국서? 해봤냐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나와봤냐고요 나와본 사람이 얘기하는 거야 내가 왜 이렇게 말을 안 든지 모르겠어 나와봤냐고 여기 학교 자기 생각만 해 좋은 회사 들어가면 말이죠 대단한 것 같죠? 여러분 로우 폼에 들어가서 정말 몇십 분을 버는 애들 봐보세요 자유의 시간이 없어요 매여 있어요 아니 그게 불행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진정한 행복을 준다고 생각했는데 행복 아니라고요 그거 하면 행복 이제 불행은 없을 거야 천만의 말씀이요 그런 건 없어요 우리 삶의 여리고는 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리고가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 불평과 원망을 제일 먼저 할 겁니다 여리고가 자신의 무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절망할 것입니다 여리고가 처음부터 잘 맺던 길이었다고 생각하면 후회할 겁니다 이럴 때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란 이때 내 믿음의 실력이 발휘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이 약속이 상식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와와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었어요? 단 하나였어요 여리고와 왕과 용사들을 내게 넘겨주었다 넘겨주었다 이게 단지 여호수와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양면에 날과 같이 아주아주 예리하여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다고 그랬습니다 생명에 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게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내가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에스겔서 17장에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왜? 약속했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주님께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뻐서 잘라서 뭔가 하나님께 뭘 드려서 아니요? 약속하신 예수 그리소의 보혈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 때문에 그 언약, 약속 때문에 용서해 준다 이게 복음인 거죠 종교개혁자인 칼빈이 믿음이란 세상에 대하여 눈을 감고 하나님에게 귀 기울이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맞아요 이제 현실을 보던 나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로므로 추권합니다 한국에 신순규 씨라는 분이 눈 감으면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을 썼어요 간증문이에요 그분은 9살 때 시력을 잃었다고 합니다 15살 때 자기가 피아니스트가 되기 위해 미국 유학을 떠났어요 그런데 피아노를 전공하지 않고 뭘 전공했느냐 하바드에서 심리학을 공부하고요 그리고 MIT 가서 경영학과 조직학 박사학위를 받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잘 나가는 투자은행인 JP Morgan에 자기가 딱 추직이 되어서요 돈을 버는데 애널리스트가 됩니다 그래서 그 간증에 자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물었대요 도대체 시각장애인 그가 어떻게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느냐 잘 들으세요 신앙은 제게 빼놓기 힘든 핵심적인 그것이 아니라 삶의 근본이자 목적입니다 그 목적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다른 이들도 그렇지만 제 존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그분의 목적에 따라 일어난 일임으로 과연 오늘 이번 주 올해 평생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그 목적을 향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제가 살 수 있는 최고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뭘 믿었던 거죠 자기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시각장애인에도 불구하고 뭘 약속을 받았을까요 우리의 똑같은 약속을 주신 거예요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게 부르짖어 구하라 두드리라 똑같은 약속이야 내가 주겠다 열릴 거야 네가 받을 거야 약속을 믿은 거야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게 주어주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나갈 수 있었던 힘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에 있었다라 성경이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적을 믿으면 여러분 인생이 기적처럼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끔 여러분의 삶도 그렇지 않아요 이야 교회를 좀 수정교회 다니더니 진짜 변했어 옆에 있는 분 보세요 뒤 있는 분 좀 보세요 기적을 좀 경험하고 있는지 기적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기만 하면 돼요 뭐가 이렇게 어려운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더 많은 기적을 하나님 예수님이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그래도 이것을 내가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소심을 믿게 하려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두 번째 여수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너무 또 쉽죠 그것도 아는 얘기인데 늘 순종하라고 그랬는데 맞아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여기 보니까 여리고를 도니라고 말합니다 영어성경에는 The army had marched around them 그랬습니다 여리고를 두루 돌았다 자 딱 한마디였어요 넘겨줄 거야 넘겼어 너희에게 그랬는데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참 어떻게 보면 너무 허무하다 이렇게 그 말만 했는데 돈다는 건 참 돌았다 생각도 해봐요 정신 나갔네 저게 가능할까? 라는 생각을 한다니까 우리 안 그런가요? 약속을 절대적으로 믿었으면 어떻게 했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여수와 6장 3절에 그 똑같이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그 이야기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그러면서 4절 5절 이렇게 나옵니다 제사장은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교 앞에서 나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빙이 무너져 내리느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가리라 사람이요 누구의 말을 따르려면 특히 명령을 따르려면 합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합리성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과거에 저희가 도미니카 선교를 다닐 때 도미니카 하면 항상 두 가지를 사왔습니다 도미니카 커피 그 다음에 도미니카에서 생산하는 브라운 슈가였습니다 기억하세요? 한 15년 전 얘기예요 그 도미니카 IT를 갔다 와서 우리 이재종 집사님 안수 집사님 조용남 안수 집사님 두 분이 같이 가셨어요 저분들이 끊을 걸 끊었어요 그때 갔다 와서 좋은 얘기는 하는 거예요 끊었어요 그리고 조용남 안수 집사님이 세탁소를 운영하시는데 우리 교인들의 세탁을 해주시고 그리고 몇 프로만 차지하시고 그 남는 금액은 다 교회 선교비로 헌금하셨어요 본인들은 다 노동은 다 기내리다 하고 헌금은 다 교회로 한 거예요 10년 이상을 하셨어요 이게 변화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도미니카 그러면 이 두 안수 집사님 생각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나를 물에 빠트리려고 이분들이 막 쫓아다녔습니다 도망다녔어요 내가 조금 젊어서 절도 좀 더 잘 뛰었어요 내 기억에는 그런데 어쨌든 도미니카 하면 여러분 이 도미니카 설탕이 오리지널이잖아요 오리지널 그래서 도미니카에서 나온 설탕을 다 유럽에다가 팔았다고 합니다 미국에는 들어오지도 않아요 다 유럽에 가지고 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유럽으로 가는 브라운 슈가니까 괜찮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제가 브라운 슈가로 딱 가죠 여러분 아이 권사님 설탕 좀 많이 드세요 설탕 좀 드시겠어요 드리면 드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 속으로 목사님 나 당뇨 있는데 큰일 날려고 왜 저러죠 제가 하는 말이 합리적이지 않은 말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여수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신 말씀이 합리적이지 않아요 자 매일 한 번씩 6일 동안 돌라고 합니다 자 6일 동안 도는데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첫 번째 돌 때는 열이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지켜볼 거 아니겠어요 쟤 뭐 하는 거예요 쟤네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들었는데 쟤네들이 뭐 하지 그런데 성을 한 바퀴 돌고는 그냥 숙소에 가서 자는 거예요 둘째 날 또 도네 또 돌면은 장난꾸끼가 있는 분들은 뭐 하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 육교에서 뭐 했죠 조그만 돌도 톡톡 던지지 않았어요 나만 했나 기억해 친구들하고 그 던지고는 확 도망갑니다 걸리면 혼나니까 돌을 던지지 않겠어요 쟤네들 어떻게 반응하나 그런데 반응을 안 하네 3일째 갔어요 그럼 이제 열이고 있는 사람이 뭐 할까요 더 심하게 장난기에는 뭐 하겠어요 돌을 큰 거 던질 겁니다 죽던 살던 던질 겁니다 여러분 6일 동안 그랬으면 점점 열이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해를 주려고 별의별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모험적인 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6일 동안 돌라 했더니 6일 동안 돌았어요 너무나도 합리성이 없잖아요 합리적으로 타당한 명령이 아니에요 또 하나 사람이 누구의 지시를 따르려면 실용성이 있어야 합니다 실제 쓸모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러면 안 합니다 사람이 그걸 통해 내게 돌아오는 게 뭔데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내가 굳이 그걸 할 필요가 있을까 내 시간 내리고 내 에너지 소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뭐예요 제사장은 일곱은 일곱 양강 나팔을 잡고 언약귀 앞에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일곱째 날에 그 성을 일곱 번 돌고 난 다음에 양강 나팔을 길게 불면 백성들은 큰 소리를 외쳐 부르라 고함을 지르라 함성을 지르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강 나팔은 실용적인 전쟁 도구가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은 제사를 위해 예배를 위해 부는 나팔이에요 나팔 전쟁용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말하는 트럼펫이 아니라고 법계 역시 여러분 전쟁 도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계를 들고 지금 가는데 이건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강 나팔이나 법계는 어디에 있어요 법계가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 짓고 다윗이 지성소에 그렇죠? 설로면 지성소에 모셔둡니다 또 홀리업홀리에 모셔두는데 이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데 쓰는 기구라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할까요? 지금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데 여리고성의 이 모든 포맷을 보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제사드리는 모습을 연상케 하고 있어요 동물만 잡지 않을 뿐이지 언약계를 앞에 내세우고 제사장이 돌고 이 모든 것들은 전쟁에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뭘 얻느냐 아 예배드리는 자세였다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은 그들이 심로 이긴 것도 아니오 무기력도 아니오 전략도 아니오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자로 그들이 섰기에 여리고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 승리해야 돼요 예배 은혜 받아야 돼요 예배를 하는 게 온전히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주의 삶에 우리 삶에 여리고가 왜 없겠습니까 예배를 잘 드리면 더 큰 여리고가 오지만 그 여리고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다민족 선교대회에 제가 말씀을 전하러 갔잖아요 말씀을 전하고 나서 똑같이 저쪽에 가서 특별 출연하는 사람은 저쪽 가서 식사를 하는데 나는 그게 제일 부담스러워요 그래가지고 줄 서서 저도 밥을 타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우리 또 우리 교회 분들이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거기에 앉았어요 그런데 제가 모르는 분이 한 분이 앞에 앉았어요 권사님이라고 그런데 그분이 아주 밝으신 분이에요 말씀 잘하고 그런데 목사님이 오늘 영어로 설교했어요 몽키만 기억하네 몽키만 몽키만 기억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이 짧은 대화 가운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원래는요 오랫동안 누워있었어요 아파서 어느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이 교회 앞에 살아가지고 그래서 그래도 예배를 드릴 것 같아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이 딱 이 한마디만 하세요 목사님 내가 어떻게 건강회복한 줄 아세요? 난 안 물어봤어요 본인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회복된 줄 아세요? 어떻게 회복됐어요? 예배를 다 드렸대 이 교회에 1부 2부 3부 있는데 1부 2부 3부 다 드리고 모든 예배를 다 갔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셨대요 그런데 그분이요 그 집회 하는데 할렐루야 제일 크게 하는 분이에요 우리 교회 할렐루야 제일 크게 하는 분이 권사님이 여기 계시는데 권사님 명암을 못낼 정도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든지 아멘! 아멘! 하는 겁니다 영어도 모르면서 아멘! 하시더라고 뭘 얘기하냐면 그렇구나 예배야 목숨을 거니까 하나님이 목숨을 살려주시는구나 여리고가 그랬어요 목숨 걸고 돌았잖아요 형식적으로 돌았다고 생각하세요? 여리고 성을 들어가지 못하면 가난한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큰 장애물을 어떻게 하든지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지시를 따르려면 그것으로 말미암은 유익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말을 따름으로 유익성이 있어야 따른다고 우리는 생각하죠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피해를 보는 것이 뻔히 논리적으로 예측이 되는데 따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보시면 백성이 소리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성벽이 무너지면 어느 쪽으로 무너져야 되는 거죠?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어느 쪽으로 무너져야 이스라엘 백성이 피해를 안 잃고 죽지 않죠? 성벽이에요 돌이에요 무너지면 바깥으로 무너지면 어떻게 합니까? 돌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깔려 죽을 거예요 그러니 안으로 성이 무너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그냥 제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라 던진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성벽을 무너뜨리는 분이라는 거죠 바깥으로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 시대에 여수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했을 때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나는 따를 수 있을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형평성을 볼 때 실용성을 볼 때 이건 유익성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라 했을 때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교회 다니다가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원수 같은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용서하고 사랑하라 합니다 나는 그 용서와 사랑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나머지 그 다음 것까지 내가 생각하니까 복잡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랬다가 내가 또 피해당하면 어떡하죠? 하나님께 맡기라니까요 모르죠 그래도 나를 피해주면 하나님 어떻게 데려가면 되지 그 사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노후 생활하기에 부족한데 가난한 아이들을 돕자고 합니다 이제 벌써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슈박스 박스가 지금 와 엄청나게 또 이번에 놓았어요 나 살기도 힘든데 말이에요 아 나 못 도와줘요 내 몸 하나 간수하기 힘든데 아니 교회 지체로 직분자로 교회를 온전히 섬기고 세우라 아휴 섬길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생각 인간의 의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뭐죠? 순종하기 힘들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과 수모와 불이익을 당하면서 인류 구원을 위해 순종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자기가 3년 동안 먹이고 재우고 가르쳤던 제자들이 다 자기를 배신합니다 저 놈의 베드로 뭐라고? 나하고 가득히 있다고? 제일 먼저 저주하고 도망간 저 나쁜 베드로 피터 얼마나 분하겠어요 예수님 감히 하나님의 아들인데 말이야 따귀를 때리지 않나 침을 뱉지 않나 채찍질을 하지 않나 그 수모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 우리 예수님이 그 수모를 당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와 6장 8절 9절 보시면 예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믿음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믿음 있는 사람은 순종하는 거예요 진짜 믿으면 순종합니다 믿음의 열매는 순종으로 나타나는데 믿음의 축복은 순종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 말씀합니다 2사에서 1장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라고 약속합니다 예수와가 열이고성을 돌면서 명령한 것이었어요 10절에 예수가 백성에게 명령하이로 돼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에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무슨 명령이죠? 아무 말도 하지 말래요 죽겠네 아니 하루를 돌 때는 오케이 아무 말 하지 않았어 두 번째 돌 때 아 이거 똑같은 거 왜 해요? 할 수 있잖아요 이틀날에 벌써 그런 말 할 사람이 얼마 안 되는지 몰라요 몇 명 안 되는지 그때 이틀날 그래서 잘게 3, 3번은 내가 참아야지 3일 동안 잘 참았는데 여러분 계속 똑같은 거만 반복하면 어떻게 되죠? 제가 만약에 7주 계속해서 똑같은 설교를 한다 한번 들어볼 수 있으겠어요 여러분? 두 번째 목소리 지난주 했는데 세 번째 왜 또 한대? 네 번째 왜 그러셔? 다섯 번째 장로님들만 해서 저 설교 그만하라고 해야 되지 않나? 라고 말할 거예요 그렇죠? 안 할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이라도 할 거라는 근데 하나님이 아무 말도 하지 말래요 아무 말도 하지 말래요 여러분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러면 더 말하고 싶은 게 인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의 선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싶겠어요 불평은 다른 사람에게 크게 전염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자신들의 마음이 맞지 않으면 불평 원망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만 안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돌면서 누군가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금방 백성들은 부정적인 말을 하며 불평을 원망을 하게 될 것인데 그러면 그 명령에 순종을 할 수 있었겠느냐 그런데 희한하게도 거기에도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논리 아니면 모든 것을 동원해 봤을 때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순종했어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서는 이만큼이라도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만큼이라도 누구를 흠짐든 일을 얘기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전염성이 커요 사단이 그걸 크게 역사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과제를 잘 통과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입 다물고 하나님이 하시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저희는 여러분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나가기를 주의름으로 추건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을 믿는 대로 되어지는 것을 믿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하신다겠다는 그 믿음대로 그냥 하나님은 하신다 그들의 선조들은 이런 믿음이 없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어요 결국 가난한 땅에서 모두 세상을 떠납니다 이유는 불평과 원망 때문에 인생이 가난에서 끝난 겁니다 축복의 땅을 눈앞에 두고 원망과 불평을 한 인생은 마감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그걸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모세가 리더십을 내려놓고 모세마저도 요단강을 건너 가난한 땅에 가지 못하고 모세가 함께 나왔던 2세대는 다 가난해서 죽었고 그러면 거기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여수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서 제일 먼저 뭘 생각했을까요? 원망, 불평은 금지다 원망, 불평은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중하고 아무 말 하지 않고 여리고를 돌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믿음의 결과가 무엇이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결과는 무엇이었죠?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은 무너져 버렸어요 안으로 무너진 것이지 바깥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여기가 시작하면서 믿음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언약을 내가 믿습니다 순종할 때 여러분 그 순종에 대한 결과가 뭐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이 되는데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믿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통해 누가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일하시게 하세요 우리의 믿음이 없다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무너집니다 그거 하셔야 돼요 내 앞에 어떤 여리고가 있다면 저 여리고성이 믿음으로 무너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건 승리는 딱 하나예요 한 사람만 한쪽만 이기는 거죠 양쪽 다 이기는 건 없어요 특히 우리 신앙생활은 더 그렇습니다 유혹도 그렇고 죄도 그렇고 내가 죄를 이기지 못하면 내가 지는 거거든요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내가 유혹에 넘어가는데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무너뜨려야만 여러분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죽음도 고통도 질병도 슬픔도 아픔도 없는 영원한 천국 찬란한 천국을 예배해 놓고 있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얼마나 살겠어요 그냥 우리가 언젠가는 천국에서 다 봐야 되지 않겠어요? 천국 다 가야 됩니다 아니 이렇게 예배들고 있는데 예배까지 들었는데 천국에서 못 본다? 여러분 억울하지 않아요? 뭐 매주는 못 와도 말이죠 그래도 가끔이라도 갔는데 말이에요 천국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더 잘 수 있는데 나왔잖아요 더 쉴 수 있는데 나왔잖아요 천국 가는 길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떠나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땅에 들어가야 하는 목적 중에 하나였어요 하나님 약속한 땅에 들어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 언약으로 하나님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신분이 변했다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천국이 있다고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여러분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을 약속하셨지만 여전히 우린 이 땅을 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살 때 천국의 어떤 귀한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셨다는 것도 믿으시길 주의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길에 다가오는 각가지 여리고성을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여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자세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대로 될 것임을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름으로 추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